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주차 내용입니다. 3주차 내용의 경우로 가면요. 우리가 1주차하고 2주차 내용을 다뤘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가볍게라도 한번 점검도 하고 복습도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장짜리라도 한번 좀 꼭 보셔야 7주 지나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아 이런 걸 했구나 하고 이런 강의 때 다시 들어가면 잘 보여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입지 선정과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다음 주택 정책, 그다음 부동산 조세 정책 이렇게 다룰 건데요. 우리가 다룰 파트 중에서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논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논 부분에 들어간다. 이거 부동산 시장 논이에요. 부동산 시장 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정책 논에 들어가요. 부동산 정책 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논에서 몇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냐면 다섯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논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 거 아니?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논과 부동산 정책 논의 분량의 차이를 보면 부동산 시장 논이 정책 논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다. 두 배 더 많아요. 두 배 반 이상 됩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분량은 얘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는 분량이 적은데 적은 분량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량은 적은데 많이 되니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다섯 문제쯤 나오면 세 문제쯤은 순수한 부동산학 개론입니다만 두 문제 정도는 다른 과목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것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공법과 연결된 문제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시는 공법과 연결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세법과 연결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세법과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공법과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말하기를 세법의 경우는 몇 문제가 출제돼요? 보통 시험에서? 16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개론에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 17개가 출제가 되는 셈입니다. 공법의 경우는 40문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개론에 출제가 되니 41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실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 기초과정만큼이라도 1차와 2차를 다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해는 1차만 공부하고 내년에 2차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기초과정만큼은 전체를 기초과정만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내년에 2차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연휴 때문입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감 잡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내용에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입지와 입지선정은 간단한 주제여서 그냥 따로따로 테마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지하고 입지선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고 그 옆에 주택이 있고 그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주택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예요? 안 좋다. 그렇죠? 안 좋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주택 지역인데 연탄 공장이 있다. 그럼 연탄 공장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단 긍정적 영향은 아니다. 부정적 영향일 거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냐면 옛날에 이제 서울에도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의 기저귀 천, 광목천으로 기저귀 천기저귀 했었잖아요. 그래 천기저귀는 검정색이에요? 아니죠. 흰색이잖아요. 그걸 빨고 널어놓으면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거뭇거뭇 연탄, 검정, 석탄재 같은 것이 붙는다. 그런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흰색, 그 당시에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재마스크라고 그러잖아요. 흰색 마스크 있잖아요. 그럼 약국에서 파는 흰색 마스크 같은 걸 옛날에는 그런 거였습니다만 쓰면 콧구멍 부분만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주택이 있으면 아, 잘못 골랐다. 뭐라고 말하냐면 입지가 안 좋다. 주택은 어떤 경우가 좋아요. 어떤 데에 주택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건 제가 말해볼게. 쾌적한 곳에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쾌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은 어떤 거냐면 전철에서 내려서 마르펄스를 타요. 마르펄스를 30분 타고 가요. 그리고 내려서 걸어서 한 시간만 올라가요. 그래서 엄청 쾌적하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다. 주택이.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아, 편리설이 있어야 돼요. 마트도 있고 그리고 또 놀이시절도 있고 학원도 있고 또 관공서도 있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아,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이라면, 주거용이라면 쾌적성도 있어야 되지만 편리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쾌적성과 편리성이 있는 곳 거기에 주택이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상가라면 어때요? 어떤 걸 따질까요? 어떤 게 상가가 좋은 상가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곳, 유동기가 많은 곳.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곳. 그렇죠? 상가는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좋겠다. 그래서 뭘 따진다? 수익성을 따진다. 상가는 수익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럼 공업용 부동산이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생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위치하는 곳.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그렇게 자리를 잡는 곳. 그걸 뭐라고 한다?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또는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입지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할 때는 물론 시험에 나온 그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방법은 참 좋긴 한데 처음부터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게 뭘 뜻하는 말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입지는 뭐냐? 입지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 그러면 입지 선정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한 위치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 발견해내는 것 그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입지라는 단어와 입지 선정이란 말의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입지론과 적지론이 있어요. 외우시는 분들은 저거 7월 달에도 헷갈려가지고 맨날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계로는 암기하는 것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것 위주로 하셔야 된다. 그럼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짧아요. 완성된 문장도 아닐 만큼 짧은 그런 내용인데 이걸 딱 보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용지 선정이다, 용도 선정이다. 용지 선정을 말하는 거죠. 용지 선정이 뭐냐? 그게 입지론입니다. 용지를 선정하는 것이 입지론이다. 그러면 이거는 용지 선정입니까? 용도 선정입니까? 용도 선정이다. 용도를 선정하는 것이 뭐냐면 적지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지론은 용지를 선정하는 것, 적지론은 용도를 선정하는 것. 그 중에서 용지 선정과 용도 선정 중에서 땅 찾아가는 게 뭐예요? 땅 찾아가는 게? 네, 용지 선정이다. 그게 입지론이야. 그러면 땅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땅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서 친구한테 오는 김에 되게 친하니까 오는 김에 거기는 그 땅 좀 가지고 와. 어차피 오는 길이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책상 위에서 벗어나서, 책상 위에서 하는 건 탁상활동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가볼 수밖에 없다. 어디에? 현장에. 현장에 가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장이라 그래, 임장. 그게 임장활동이다. 부동산은 가봐야 돼. 왜, 왜, 왜 가봐야 돼요?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럼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가 무슨 성이야? 그게 부동산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다음,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토지 용도는 알다시피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 선정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용도의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뜻을 여러분이 아시면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절대 헷갈릴 것도 없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다? 핵심은 국어예요. 대부분 모든 것에 출발한 국어이고 그다음에 산수조차도 국어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그런 말을 쓰니까 내가 국어를 쓰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그게 아무 고민 없이 살아왔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그걸 테스팅하는 그런 게 여러분 한국어 테스팅 받아 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테스팅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사는 데 지장도 없었고 이런 거 몰라도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뭔가를 하려고 테스팅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테스팅이라는 거. 이게 말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목이 워낙에 안 좋아서 목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에서 막 쇳소리가 나고 목이 이렇게 뭐죠? 성대교절? 그러니까 막 이제 입원도 해가지고 목에다 엄청나게 큰 바늘도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늘 엄청나게 큰 거 봐주셨어요? 목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찔러는데 찔러는데 여자분들은 잘 견딘다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각각 다 쇼크 본대. 그렇다고 겁을 주니까 겁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에 그런 음성치료 과정들을 받는데 뭘 받는 줄 아세요? 아, 에, 어, 오 그런 거 시켜요. 국어 발음하는 거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려놓고 제가 이제 강의하니까 선생님도 저한테도 선생님 이렇게 발음을 해요. 딱 거기까지만 선생님 하고 나서 극을 못해요? 턱을 여기다 벽에 대고 밀면서, 굴리면서 해봐요. 빨리. 그러면 아, 아, 아. 그래서 발음하는 거. 그런 거부터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장으로 나온다고요, 시험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밴드에 숙제하고 있죠?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틀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거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요. 꾸준히 자꾸 하셔야 해요. 자, 이런 얘기 앞으로 또 체킹해 드립니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이 내 발목 잡는다. 자, 이제 우리는 상업입지론 부분으로 가서 이 주제를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입지론에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여러분, 중심지 이론인데요. 크리스탈러라는 학자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자 이름 나오면 막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외울 필요 없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자,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말했는데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만 얘기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있는데 크리스탈러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렇게만 우선 봐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크리스탈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리스탈러의 일단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들어가려면 단어의 뜻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는 말인데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 저게 중심지 이걸랑요? 그런데 중심지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 걔는 짜장면만 팔아.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 혹은 치킨점.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면 이제 치킨 몇 마리, 짜장면 몇 그릇만 동시에 말하면 헷갈리니까 짜장면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럼 짜장면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짜장면 가게는 하루에 짜장면을 100그릇을 최소한 팔아야 최소한 100그릇은 팔아야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이 저 빨간색이면 그리고 100그릇의 범위를 정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100그릇에서 퍼져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배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의 한 그릇씩 먹는다면 몇 명은 있어야 돼요? 100명은 있어야 이 짜장면 가게가 운영이 될 거다. 하루에 100그릇은 팔려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지를 한다면 짜장면 100그릇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짜장면 가게에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람 수, 수요 크기를 가르쳐 최소의 고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짜장면을 시키면 배달을 하죠. 그럼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를 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도 되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먹는 거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물건 사러 가느냐 짜장면 먹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짜장면 배달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에 있으면 짜장면 배달 돼? 안 돼? 돼요. 그럼 짜장면 배달 될 수 있는 가장 한 개거리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짜장면 먹으러 갈 수 있는 한 개거리가 저기단 말이죠. 더 멀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짜장면 같은 경우는 어디나 배달이 돼요. 산속에서도 배달이 되고 심지어 바다에서도 시키면 배달이 되긴 한데 중요한 건 서울에서 배달을 시켰어. 그런데 어디로 시켰냐면 저 부산에 있는 중국집에 배달을 시키면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가능한 거리라는 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 짜장면 가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뭐보다 커야 돼요? 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 돼. 왜냐하면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커서 넘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200그릇이라고 합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럼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수가 100그릇인데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그릇 수가 200그릇이면 몇 그릇이 남는 그릇입니까? 100그릇이 바로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윤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 중심지는 유지된다. 그리고 배후지가 성립된다. 그럼 배후지가 뭔데? 하나의 이렇게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한 상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배후지 이렇게 말합니다. 배후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유식하게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나오는 말로 말할 겁니다. 배후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곳을 뭐라 한다? 중심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중심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를 뭐라 한다? 최소의 요구치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를 뭐라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이다. 배후지가 유지되기 위한 또는 배후지가 성립하기 위한 그리고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뭐가 뭐보다 커야 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했고 문장 보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내용 이해했고 문장 보고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럼 강의를 왜 듣는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듣고 문장으로 바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문장을 보면 훨씬 더 잘 읽히고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다음 머릿속에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강의를 듣는 건 학. 강의를 듣는 건 학. 내 걸로 만드는 건 습.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만 한다 이거야. 학만. 그러니까 내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또 가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개념들입니다.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지는 중심지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 말하자면 상품을 제공받는 주변 지역 일대를 가리켜서 배우지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시장이고 상권인 것입니다. 최소의 고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드는 곳 수요가 0이 든다는 말한 판매량이 0이 드는 곳까지 한계거리를 가리켜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부릅니다. 중심지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그치보다 커야만 됩니다. 문제없죠? 그 다음,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의 위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되면 중심지는 성립하고 배우지가 하나의 유지가 됩니다. 중심지가 유지되니까 배우지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배우지가 성립되게 되고 중심지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다면 중심지 유지될 수 있어? 없지? 없지? 100그릇 팔려야 되는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50그릇밖에 안 되면 50그릇 늘상 손해나기 때문에 중심지는 유지될 수 없을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짜장면 뭐로 배달할게요? 자전거로 배달했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어느 집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못 살았던 시절에 짜장면도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산다는 집이나 먹었다고. 어떤 때나 산다는 집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때나 먹을 수 있었어요. 졸업식 때와 생일 때 이런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이를 수만큼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 세 명이들 두 개만 시킨다든지.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백그릇을 팔기가 어려웠다고. 백그릇을 팔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자레바이칭 집이고.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 내야 있어야 백그릇을 팔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최소의 구치 범위가 아주 넓었다고요. 그런데 자전거로 배달을 했으니까 배달 가능한 거리도 짧았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계속 중심지가 유지될 수 없었으니 짜장면 가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상설 시장으로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있다가 여기 얼마만큼 있다가 여기 얼마만큼 있다가 하는 정기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정기시장이었어요. 며칠장 며칠장. 그런데 요즘에 가는 시골에 가도 정기시장이 없어. 왜?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짜장면이 식사 대용이 되고 그러니 지금 시대에 와서는 짜장면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소득순이 높아지니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먹어.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게 등장하고 아파트 같은 게 등장함에 따라서 백그릇을 좁은 범위에서 팔게 됐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떻게 돼? 좁아지게 된 거지. 그리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니까 배달 가능한 거리가 넓어졌네. 따라서 이렇게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지고 최소의 고치 범위는 좁아지고 그래서 노란색은 좁아지고 파란색이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계속 짜장면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설시장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기시장 형태였지만 오늘날은 상설시장 형태로 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크리살레의 중심지론을 끌어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거냐? 이번 34회 시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요 개념이 있었죠? 아까 쭉 정리해드렸죠? 중심지가 어떻고 배우지가 뭐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뭐고 최소의 고치가 뭔지 그리고 중심지가 유지되게 한 조건은 뭔지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내용의 뜻을 이제 점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비교되는 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적 상권 모형이에요. 그럼 레일리, 허프 두 사람을 비교할 거라고요? 근데 제가 레일리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 말은 레일리가 선배라는 얘기야? 아니면 허프가 후배라는 얘기야?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럼 레일리가 선배고 허프가 후배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늘상 그랬어요. 이거를 딱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면 막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라 그러면 누가 더 현실적이라고 그랬어요. 후배 이론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나랑 내용을 딱 보고 아, 좀 더 현실적인 얘기하고 좀 더 타당한 얘기하는 건 다 후배 얘기야. 근데 선배 얘기가 왜 의미가 있어요? 최초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배는 선배의 그 이론이 없었으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이론을 얘기했고 이런 걸 제시했다. 그런 것들이 선배의 이론이 갖고 있는 의의이고 나름대로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내일리의 이론이 내일리의 소매 인력법칙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내일리의 소매 인력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뉴튼의 만류력법칙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봤어요? 뉴튼의 만류력법칙?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뉴튼은, 뉴튼은 자연과학자야, 사회과학자야? 자연과학자, 과학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자연과학자라고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과학자인 뉴튼이 만류력법칙을 얘기했어요. 들어봤는데 만류력법칙이라고? 아, 들어보세요. 그럼 만류력법칙을 들어보셨는데 만류력법칙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혹시 들어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만류력법칙이 뭐예요? 편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사과가 사과가 떨어져서 그리고 어디로 불러 갔어요? 사과가 떨어져서 언더 가로로 걸러 갔어요. 또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만류력법칙이 뭐예요? 질량이 이렇게 업식하기 시작하면 거의 끝을 못 맺더라. 그냥 편하게 끌어다니는 힘. 좋아요. 또 힘이 클수록 물어보면 말을 끝을 못 맺는 특성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말을 끝을 맺는 게 좋지? 한 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어른들한테 뭐를 이렇게 여쭤보면요. 앞마디만 하고 말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사과가 이렇게 하고 또는 뭐 끌어다닌대요. 뭐 이렇게 하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T프로 가운데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재발굴단.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아 TV는 안 봐? 맨날 교양프로 뭐 이런 것만 봐? TV 뭐 영재발굴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 진짜 뭐 별의별 영재들이 다 나와요. 꼬마들이 아 일곱 살 여덟 살 참 야무져요. 그런데 과학영재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곱 살 여덟 살 과학영재 아이들한테 딱 물어봐요. 책도 참 많이 읽어요. 어린이들이 과학도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런 꼬마 일곱 살 여덟 살 꼬마 어린이에게 물어봐요. 뉴튼의 반력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뉴튼의 반력력법칙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반력력은 두 물체의 진량급에는 비례하고 거리적급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반력력법칙이 뭐예요? 사과가 떨어져서 굴러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어린이 똑똑한 어린이의 말을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끌어다니는 힘 뭐 이런 것만 감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 물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큰 물체가 있고 작은 물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물체는 어떤 게 있냐면 끌어다니는 힘 인력이 있답니다.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데 큰 물체일수록 끌어다니는 힘이 멀리까지 미친다? 가까이 미친다? 멀리까지 미친답니다. 멀리까지. 작은 물체는 가까이 미친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물체를 들어다가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이쪽에다 놓으면 인력이 미치는 거리를 맞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작은 물체는 가까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A물체와 B물체가 있고 A물체에서 인력이 미치는 거리는 멀리 B물체에서 인력이 미치는 거리는 가까이 위치해서 둘이 맞붙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걸 뭐로 바꿀 거다? 이제 물체를 살짝 도시로 바꿀 겁니다. 이게 A도시 인구 5만 명입니다. 이게 B도시 인구 1만 명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우는 이렇게 고객을 끌어내는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도시가 있고 그 두 도시 사이에 어딘가에 C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C라는 마을에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러면 C마을 사람들은 A도시로 물건 사러 가든가 아니면 B도시로 물건 사러 가는 상황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C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C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A 영향력 안에 있다면 따라서 이 C마을 사람들은 A로 물건 사러 갈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C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B로 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C라는 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어디로 물건 사러 가요? A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 그 말입니다. C라는 마을의 인구가 천명인데 여기에 있다면 어디로 간다? B로 간다. 그러나 이 사이에 위치한다면 어디로 갈 거다? 여기에 위치하면 어디로 갈까요? A와 B 반반씩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한다면 A와 B에 반반씩 간다. 그럼 반반씩 간다고 할 때 반반씩 간다고 할 때 여기에 C라는 마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반간다면 천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쪽으로 500명 가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500명에게 묻습니다. 왜 A로 가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A가 커서 가요. A가 커서 가요. 기왕이면 큰 도시로 갈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500명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물으면 이쪽이 가까워서 가요. 그럼 저쪽으로 왜 안 가요? 전 멀어요. 멀어서 안 가고 이쪽이 가까워서 가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은 작아서 안 가고 커서 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권의 여기가 경계 지점이고 다른 말로 분기점 앞으로 분기점 이렇게 나오면 상권의 경계점이에요. 상권의 경계 지점 분기점이 경계 지점이라는 걸 알아보십시오. 이 경계 지점의 경우는 큰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경계 지점은 멀다 가깝다. 멀고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아니 아니 적을 꼽잖아. 아까 아는 얘기 지금 지금 경계해 드리는 거잖아.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됐나요? 예. 그거를 이 C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고객을 끌어내는 힘을 고객 유인력이라고 그래요. 고객을 끌어내는 힘 그게 고객 유인력이라고 그런데 크기에 크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비례한다는 거예요. 큰 쪽으로 가니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가 볼수록 안 가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크기를 분자해도 그래서 이게 크면 얘가 크지지. 그래서 여러분 고객 유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는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멀수록 안 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크기는 도시 인구를 가르쳤는데 아까 제가 저거 5만 명 1만 명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거리는 말이죠 킬로미터 혹은 메타로 측정된 물리적 거리 실직 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 그래서 이 내용이 크기에 어떻다?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아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력은 질량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뉴튼의 만류력 법칙을 그대로 따온 거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얘기는 뉴튼의 만류력 법칙은 자연과학 말하자면 과학의 이야기지만 이 사회과학에 적용되는 이 말은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붙이면 좋을 거냐 이거지. 만류력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붙인 말 그걸 붙인 말이 바로 네일리의 법칙이니까 네일리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소명인력 법칙이야. 그래서 네일리 법칙 혹은 소명인력 법칙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에 뭐하라고요?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쯤 치나면 까먹을 거예요. 오늘 예정 이제 이걸 까먹을 예정이란 말에 그럼 저는 살짝 바꾸지 문장을 바꾸면서 크기에는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주면 X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를 탁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따라서 크기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반반씩 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A로 갈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B로 갈 거다. 이것이 래일리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프는 생각이 달라요. 자 이제 래일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객 유인력의 상거래 흡입력이. 상거래 흡입력을 다른 말로 고객 유인력. 그런데 도시 인구에는 비례.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래일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허프라는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허프라는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그럼 허프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는데 래일리는 도시가 두 개 있다고 전제했어요. 그럼 시험할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는 곳을 딱 두 군데밖에 없어. A 아니면 B 이 상황을 딱 전제로 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물건 사러 갈 때가 두 군데야 한 군데야? 아니 많죠. 세 군데나 네 군데나 다섯 군데릴 수도 있죠. 대도시는 그렇잖아요. 그걸 확장한 사람이 누구? 허프. 그러니까 래일리가 현실적 허프가 현실적. 그래서 내용을 딱 보셨을 때 읽으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나 대도시에서의 얘기라고? 그러면 무조건 누구라고요? 허프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비자들의 어떤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직거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물리적거리 예컨대 10kg 15kg 이런 게 물리적거리가 실직거리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리 안 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해졌어요. 학원에 와가지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좀 친해지셨네? 그러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택에서 학원까지 여러분 집에서 집에서 학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하시길 13.5kg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 봤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30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데? 시간거리. 시간거리. 그래서 요즘은 시간거리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직거리만 나오면 누구고? 실직거리만 나오면 누구고? 네일리고 시간거리까지 나오면 누구요? 허프. 그리고 또 여러분 기왕이면 매장 규모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요. 작은 거면 허탕할 수도 있잖아. 내가 살려고 한 선택권이 적기도 하고 매장 규모가 좀 큰데 가면 이런 걸 다 따진 게 누구예요? 허프요? 허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아 그냥 보고 뭔 얘기인지 감자고 보고 뭔 얘기인지 감자고 이런 과정들을 하시다 보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제가 허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일리 이야기로 잠깐 가요. 허프하고 비교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A도시고 이게 B도시라고 합시다. 네일리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C라는 마을이 있다면 네일리 방식에 의하면 C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물건 사러 가요? A로 가요. A로 간단 말입니다. 네일리는 그래요. 그런데 허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다 하더라도 A로 꼭 간단한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A로 안 갈 수 있고 B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여러분 학원을 이렇게 오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학원 오실 때 때마침 비가 와. 그것도 겨울비가 그것도 많이. 그러면 야 학원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 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가고 싶다. 움직이기 싫고 비도 많이 오고 비 온다 하고 좋아하는 거는 어릴 때는 비 맞고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떤 거 좋아해? 차 마시면서 비 오는 모습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비 맞고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가기 싫다 그래요. 비 오는 건 비 오면 가기 싫어. 방해 요소야. 날이 겁나게 추워. 겁나게 추워. 패딩 입고 나왔는데 음해. 하나 더 입어야 될 것 같아. 다시 가. 겁나게 추워. 가는 거 방해하는 요소 맞죠? 네. 비가 와. 엄청 추워. 눈이 와. 눈이 막 펑펑 펑. 그것도 방해 요소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야. 어른들은요. 햇빛이 너무 좋아. 학원 오기 싫어. 야 오늘 같은 날도 학원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햇빛이 너무 좋아서 오늘 안 나왔대. 날이 우중충해 꾸물꾸물하고 구름이 껴서 구름이 껴서 그래서 안 나온대. 그러니까 안 나오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원에 안 나올 요소가 진짜 많아요. 그걸 뚫고 나오시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꾸준히 뵈면 아 저분은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게 다 방해 요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도로가 유실될 때 공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원래 한 번에 갔거든요. 아 근데 그 노선 유일하게 하나 있던 게 버스가 여기까지밖에 안 간대. 그리고 여기서 갈아타야 된대. 근데 갈아타야던 나머지 가는 그 버스는 이게 간격이 되게 길어.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갈아탈 때 20분도 기다려야 된대.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좀 멀긴 해도 이쪽으로 한 번에 타고 간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 이걸 다 싸잡아서 뭐로 설명했다? 마찰 개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공감 마찰 개수 거리 마찰 개수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마찰 개수 얘기를 해보자고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 분을 위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현역 시절에 우리 국민들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김연아 선수 알죠? 김연아 선수 이제 현역 시절에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말이죠. 빙판에서 쫙 미끄러져가는 모습이 거의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알았죠. 그럼 김연아 선수 피겨 여왕입니다. 그러면 이 김연아 선수가 저는 여러 가지가 다 아름답지만 특히 그 멋진 것 중에 하나가 학처럼 말이죠. 팔을 쫙 펴고 쫙 미끄러져가는 스파이를 보면 참 아름답더라고요. 한 마리 학 완전히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피겨 를 거의 예술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승화시킨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스파이를 하는 장면 보셨죠. 쫙 미끄러져가는 그런데 아무리 김연아 선수라도 아스팔트에서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스케이트 나라고 빙판 사이는 마찰 개수가 거의 0이야 0이라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아스팔트는 마찰 개수 값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클수록 마찰 개수는 클까 작을까 커져요 그런데 가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객이 어떤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라든가 하천능의 방해 요소를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 요소라고 그러면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마찰 개수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지 교통 조건이 안 좋아지면 마찰 개수는 커져 그런데 물건에 따라서도 달라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느냐에 따라서 비가 와도 가는 게 있고 비 오면 안 가고 내일 사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다른다고 그래서 시장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마찰 개수는 달라지고 교통 조건에 따라서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지고 교통 조건이 좋아질수록 마찰 개수는 작아진다 그래서 공간 마찰 개수 혹은 거리 마찰 개수라는 개념을 누가 얘기했다? 허프가 얘기했어요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크기에 비리한다는 점은 똑같다고 그리고 거리 제곱이 아니라 거리 이거 뭐냐 이거야 간혹가다 물어봐 사카처럼 생긴 게 뭔가요? 사카처럼 생긴 게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남다라고 읽어요 남다 근데 안 중요해요 쓰지 마 안 중요해요 그냥 사카처라 읽어도 괜찮아요 사카처럼 생긴 건 여기 있잖아 얘 얘가 뭐냐면 마찰 개수야 공간 마찰 개수 그래서 크기에 비리하고 거리 마찰 개수 중에 반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제가 크기에 비리한다 그럴 때 이 크기는 그럼 뭐냐 레일리는 크기를 도시 단위로 연구했지만 허프는 점포 단위로 연구했어요 점포 면적이고 거리는 레일리는 실직거리만 얘기했지만 허프는 실직거리에 시간거리까지 더한 거예요 그리고 크기에 비리하고 거리 마찰 개수 중에 반비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또 하나 저거 말할 때 못 알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잠깐만 파우처해 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어떤 숫자를 써볼게요 이거 뭐예요? 5의 제곱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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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첫 출발을 되게 잘 하셔서 잘 읽으셨는데 간혹 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자 이게 5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세제곱을 어떻게 읽으시냐면 어떤 분이 세제곱을 읽으실 때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의 세제곱을 어떻게 읽냐면 5의 세제곱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식으로 읽으면 저걸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읽는 게 우리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본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일본 방식 읽어볼까요? 5의 2승 3승 4승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방식으로 읽는 것이 맞지만 어른들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읽었더니 잘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질문 방에 질문을 남기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문장들에서 제가 보통 뭐라고 표현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곱 안 하고 네 5의 얘만 5의 제곱하고 여기 보면 5의 3승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이 네 승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지금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우리나라 방식으로 읽어보면 거리 그렇게 읽으면 말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한다고 읽을게 아셨죠? 그래서 네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고 그런데 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한다고 아니 아니 쓸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란 말이에요 자 네일리는 뭐라고 말했다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고 말했고 아까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허프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한다고 아 그러면 그러면 네일리 거를 네일리가 더 선배긴 했지만 허프 방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네일리는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찰계수 값을 그냥 이루어본 거하고 똑같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마찰계수가 일하면 네일리나 허프는 결국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공인인계사시험에서 지금까지 마찰계수가 다 이루어져 그 말은 뭐야? 문제를 네일리그루프나 허프그루프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일리그루프나 허프그루프나 아무 케나프나 답은 나와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건도 다 주어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뭐라고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계수 승의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넬슨 넬슨의 소매입지론은 제목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넬슨의 소매입지론이라는 게 있고 넬슨은 점포가 어떤 특정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지 점포가 입지해야 되는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점포 입지에 원칙을 제시한 게 넬슨이다 소매입지이론입니다 점포 입지에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제 학자 3명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도 했지만 자 그럼 4명 다 해볼까요? 제일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 지론 그 다음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그리고 넬슨의 소매 입지론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비교는 네일리와 허프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기초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만 딱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입지론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공업입지론은 쉬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이 basis에 감사합니다.